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isa in korea jane.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 입니다 오늘 강의는 약간 특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절에 나와 있는 비자 시스템이라든가 비자의 요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 행사님들 뿐만 아니고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정리하는 느낌으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자 발급 권한과 광역비자 많이는 들어봤죠 광역비자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광역비자는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도대체 이 광역비자라는 게 무엇인가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자 발급 권한과 광역비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제가 주제를 좀 정했고요 소제목으로 인구 감소지원 특별법 이런 법률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광역비자의 연관성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비자 발급 권한과 사증 발급 권한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게 빠져있네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원특별법이 일부 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21대 국회입니다 21대 국회인데 이번에 이게 이제 상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발의가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정말 매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만약에 22대 국회에 이 상정된 안건이 다시 이제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 다음 우선은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을 개할 목적으로 2022년 6월 달에 이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이제 재정이 됐고 시행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죠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F2R 비자가 그 전에 이제 인구감소지역에 지역특화행 비자가 생겼다라고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스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대도시 인천, 연기, 서울이라든가 또는 이제 광역시하고 달리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 이제 89개 지역인데 속한 시, 도는 첫 번째로 외국인력의 산업 외국인 산업인력과 또 이공개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사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초청이라는 개념으로 쓰시면 되고 비자라는 개념은 동일한 얘기지만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체류자격이라는 자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자, 사증은 일반적으로 초청 그 다음에 체류자격은 연장, 변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실정인데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사증 발급, 그러면 체류자격 부여는 법무부사함으로 규정되어 있죠 근데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또 분야라든가 업종에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인력을 뽑고 쓰기 어려운 이제 구인구직 간의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한 시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기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지역을 해당 시도로 환정하는 광역사증을 광역사증을 법무부장과 협의를 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우수 산업인력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두루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26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규정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8조 및 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중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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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하려고 하는 외국인 중에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사증 발급이라든가 체류자격 변경이라든가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자 어떤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은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임의규정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요청하는 시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그렇다면 이제 출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민원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사회통합교육 이거는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응지원이라든가 내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등의 사항 그 다음에 그 밖의 인구감소지역에 처리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부문이 이 비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를 정한다는 거가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이제 어딨죠? 거서가 안 옮기고 아 8조하고 10조 그럼 어떤 영역까지 해당이 되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8조에는 사증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사증에 보시면 이름만 할 수 있는 단기사증 두 번 이상 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해서 원래는 제외공관 장이 사증발급 권한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조에는 체류자격에 관련돼서 설명했어요 체류자격에는 아시겠지만 일반 체류자격하고 영조 체류자격이 있고요 일반 체류자격 안에는 단기 체류자격 한국에 영역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90일 이하로 장기는 90일 초과해서 영조는 영조자격 이렇게 이제 8조하고 10조 내면 단기 비자 플러스 장기 비자까지 이렇게 영역이 확대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임의 규정으로 정한 거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사증 그 다음에 체류자격 변경이라든가 체류 기간 연장에 관련해서 요건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요건 요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초청이라고 하면 자 초청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E7-1 같은 경우는 요즘에 회사가 가져야 하던 회사 회사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을 거고 회사가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제 학사 플러스 1년 이상 경력이라든가 그러면 학사 또는 경력으로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 맞게끔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에 인구 감소 지역은 지역은 지금 89개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F2R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66개 지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89개 지역에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경우에 이 인력에 관련돼서 이제 이런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완화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 되겠고 두 번째는 연장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연장이나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장이나 변경에 관련돼서는 이것도 요건을 요건을 완화하거나 또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완화한다는 얘기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F2R 비자 관련해서는 지금 추천서 발급이 유일합니다 추천서를 이제 기본 요건에 맞춰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이 추천서 발급 권한보다 이제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건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지금 F2R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지침이 있잖아요 법무부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보다 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 지침 F2R 같은 경우도 법무부 지침을 지침보다 좀 강하거나 아니면 법무부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 F2R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이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정책이 1차적으로 좀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21대 국회이지만 이번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요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 제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상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하고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법무부가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안내를 했습니다 하이코리아에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출입국 외국인형책본부가 외국인 업무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와 법무부죠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상호간에 이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해서 이제 공개하는 건데요 정부의 외국인 지원사업 정착 단계별 지원 분야별 지원 부처별 웹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이 나와있고 외국인 사증 비자체계가 사증 개요 외국적 동포 비자 동포 외국인 민원사무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부록적인 부분이 외국인에 관련된 법령 정착 지원 이제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에게 많은 출입국 관련된 출입국 관련된 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증과 체류 이 특별하게 두 개가 될 것 같은데 여기 관련돼서 이제 교육도 이제 원활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느냐 이제 요 내용이 왜 나왔을까 아마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법률로 정해져 있는 그 이제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지원특별법이 있잖아요 예 이 특별법 상에 26조에 나와있는 26조 1항에 관련돼서 또 2항에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에게 많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22대 국회에서 만약에 광역 광역 비자라는 비자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상정이 되고 상정이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다 통과를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공포가 공표가 된다면 앞으로의 이 광역 비자에 관련돼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시 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광역 비자와 관련해서도 요즘에 많이 신문인상에 나오잖아요 자 이민청의 설립 이민청의 설립이 정말로 어느 지역에 설립이 돼야 될 것인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민청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각계의 부처가 각각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외국인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각 부처에 필요한 분들이 만나서 상의하고 또 절차를 거치는 그런 일련의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민청 안에 각각의 부처를 대표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상주를 하게 되겠고 어떤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실무자들 협의를 거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컨설탈 타워가 명확하게 설립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민청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설립이 되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광역 비자가 되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아마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첫 번째는 출입국 시스템 출입국 시스템에 지금 접근 권한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직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각 공무원들 인력이 인력이 선별이 돼야 되고 선별이 돼야 되고 그 인력이 교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상당하다고 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정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역비자가 통과가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증의 범위하고 범위 그 다음에 체류의 범위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지금 관할이 다 있잖아요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정책본부라고 하고 정책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무슨 청으로 출입국 외국인 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출장소가 있고 출장소보다 더 하위위 개념인 다마라 센터 안에 이제 있는 출장소 개념의 출입국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관할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길 겁니다 관할을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할을 볼 것인가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여기가 있는데 출입국이 여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관할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출장소로 가는 건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자 1차로 지자체 검토를 하고 제가 볼 때는 법무부 법무부 이제 관할 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 출입국 공무원이 심사하고 2차 심사 2차 심사를 하고 이제 결정은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추천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잖아요 추천서에서든 벗어나서 만약에 이게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게 엄청난 시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게 진행이 되더라도 사측이나 체류 범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바로 투입돼서 이제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 해당 부분을 이제 공무원이 한 번 더 심사해서 정정적으로 결정하는 당비에 이런 식으로 우선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1, 2, 3번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이시냐 어 이제 아까 여기도 써놨지만 외국인력 외국인력을 담당할 수 있는 지자체 지자체 인력이 인력이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훈련도 당연히 돼야 되겠고요 또 어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출입국에 대한 업무 자체가 이게 간단한 업무가 아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게 정말로 지금 급선무다 아 급선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는 이제 어 실무 하고의 적용성 실무 적용성 어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책본부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을 거예요 업무에 어 정확하게 담당하면서 업무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본부에서도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것들은 각 광역별로 광역별로 저는 이제 정책본부라든가 각 출입국 관할에서 아마 파견식으로 가서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책본부는 정말 담당자 연락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출입국 정책본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출입국에서 담당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여기 출입국 정책본부로 연락을 하고 답변 받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실무 적용하기 위해서는 광역별로 이제 아마 출입국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책본부에서 파견 나가서 실무에 이제 바로바로바로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용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거는 자 이게 이렇습니다 저출산 이건 필요할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그 다음에 고령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통해서 이제 생산인력이 감소하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죠 특히 여기서 생산인구 감소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자 지방이 있고 또 지방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계속 음 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당연히 뭐 더 이상 더 많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감소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면 회사에 대한 매출이 감소가 되면 또 고용이 적어지고 이런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 인력을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업무 두 번째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감소 지역에 정말로 혜택을 줘서 기업들이 투자 또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역구를 만들어야 돼요 외국인 인력들을 아무리 많이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외국 인력은 당연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요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요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이제 뭐를 예방할 수 있냐면 지방 소멸 지방이 소멸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늦춰갈 수 있어요 아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고령화되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지방 소멸에 관련돼서는 이거를 정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줄어든 인구만큼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또 지방에서도 굉장히 어 좀 번화하거나 발전하기 쉽지가 않다 지방을 지방을 지방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 방안으로 이제 외국인 정책 외국인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 외국인 정책을 도입해서 이제 혜택이 있어야 돼 혜택 지방으로 가고 있는 외국인에게 혜택이 없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현재 지금 정책이 조금 상당히 어렵다 정책이 왜 어렵냐 이게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인구 감소 지역이 왜 인구 감소 지역인지 제가 이미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좀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현재 지금 정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F2R 진짜 지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F2R 관리자료에서는 이제 26조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 26조 1항액인 것처럼 지자체 장이 실제로 이 요건을 요건을 진짜 완화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요건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좀 봅니다 이 요건은 완화를 좀 얘기를 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근무하려고 하는 많은 외국인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돼요 지금 혜택은 배우자가 일하는 것 밖에는 없거든요 이런 혜택들을 만들어 간다면 조금 더 지역에 외국인 인력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자 발급 고난과 광역비자 이제 준비해야 될 때이다 여러분들께 간만에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고 이 현실적인 부분을 피해갈 수도 없고요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부분들을 이양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차츰 진행이 돼야 되고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시행착오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너무 시급하게 단기간에 잡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을 목적을 잡고 10년 10년 계획 3년 5년 단위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단계별로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너무 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화된 외국인 정책들 인구 감소 지역에 맞는 요건 또 거기에 맞는 지침 그리고 이러한 지침의 통일성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오늘 강의가 하여튼 큰 영역으로 지방 정부의 외국정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 600명이 됐습니다 5월달에 정말 만 2천명이 만 2천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힘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특강과 그다음에 출입국에 관련된 비자 업무 체계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구요 항상 힘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 장만희 행여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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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